오케이! 일단 사진부터 찍을까요? 왜요? 알겠어. 일단 이거를 저희가 머리에 엔시티 드림, 니오컬츄 테크놀로지, 레즈 기리미 예아 오케이 이거 우리 일곱 명까지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어요. 저희 신혼부부 컨셉이라 네 한번 찍어볼게요. 안 보여. 안 보여? 어 됐어. 저희가 금방 사진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우리가 약간 응원, 응원단 느낌이다. 카메라 한 번 더 나와. 네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빨리 가세요, 빨리 가세요. 네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빨리 가세요, 빨리 가세요. 무슨 색? 무슨 색? Black or white? 오케이, 오케이. Let's go, mate. 아, 이쁘다, 이쁘다. 이게 잘 안 보이잖아. 아, 송도 올렸어야지. 잘 보였어요. 자, 악수. 뭐야? 6, 5. 아, 얘가 세주네. 약간 자랑스럽다. 아, 이쁘다. 천을 피우면 넘어와야 하는데. 그래, 어떻게 하지? 고개? 고개, 마트 고개, 마트. 약간 소중, 소중. 고개,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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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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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어 이미 옆에 나왔어 나왔어 여기 있다가 그래 야! 야! Let's go Let's go more Let's go more, 너의 움직임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4장을 뽑았습니다 보시나요? 4장 야 우리 귀엽다 귀엽게 나왔어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런쥔이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티켓을 네 만들 거예요 SMTOWN LIVE CULTURE HUMANITY 2021년 1월 1일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진이잖아요 지성이 과연 똑바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보다 저 옛날에 종이접기 부렸던 거 말 안 했었나? 이건 항상 뭐가 생기는 것 같다 아 진짜 떨린다 이제 손이 덜 떨리는데 지성아 All right All right The gate 운명이란 걸 Oh yeah 제가 봤을 때는 심플한 게 제일 제일 베스트 아니 저 화려하고 예쁘게 복잡하게 할게 그렇게 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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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자유 자유 No robots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이거야 난 이걸 하겠어 오랜만에 미술 시간 하니까 약간 감 떨어졌어 오 이쁠라게 한번 입을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 있다고 그러냐 1월 1일 새해 첫날 1월 1일 큰형 생일이잖아 여름으로 좀 그런 날이네 한심이 딱 괜찮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면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. 이야. 완성했다, 벌써. 엔시티 드림이 들어가야죠. 어, 약간 막상 또 하니까 재밌다. 여기다가 이렇게 스테리타운 라이브까지. 쫙 해서 쫙 하면 끝. 뭐야? 그린? 엔시티? 응. 티켓 폴더 네임의 엔시티 드림이야. 예스. 이 엠블럼도 꼭 필요가 하죠. 감사합니다. 엔시티도 멈추겠어. 엔시티 드림. 엔시티 드림. 너무 예뻐. 흔들리죠? 다 가져가. 왜 다 가져가요? ASMR. 지금부터 마크 형의 글씨 ASMR. 아플로는 안 되나? 야, 또 지렁이를 만들면 어떡하냐. 멋있죠, 멋있죠. 이건 포인트가 진짜 어지럽게 해야 돼요, 약간. 오, 저였다. 완벽합니다. 너무 잘 만들었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정말... 어... 저 토니 토니 원을 제일 중요한 걸 압니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다 구매했습니다. 어때, 디테일을. 화려한 한다며. 화려한 한다며. 뭐가 화려한 한다며. 안녕. SM 로고 하나 붙여줘야지. 그래, SM. SM 로고 붙여줘야지. 와, 진짜 잘못한 거 같아. SM. 형. 형이 형 형 형. 형이 꾸미는 게 다... 그래,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되는 거야. 네,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. 소중한 우리의 추억. 그리고 런쥔이 얼굴을 스티커로 가렸습니다. 싫어요? 깜짝 놀랐네. 굉장히 중요한 또 무대인 만큼 저의 마음을 담은 이런 티켓을 만들어봤어요. 여러분, 티켓이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, 같이 우리 완성해봤습니다.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팬분들은 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엔딩... 기대하고... 내 손을 잡아가..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사진 찍어볼까요? 1월 1일. 금요일 오후 1시에.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. 맞아요.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SM 타운 라이브. 컬처 휴머니티. 그렇습니다.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2020년을 어떻게 보면 끝내는 동시에 또 2020년이 시작되는 동시에 파이팅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보러 오실 때 티켓 꼭 챙겨서 모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2021년 1월 1일에 만나요! 어디 봐야 돼. 아무데나 봐. 야, 우리 사진 떨어졌어. 내 거야. 여기로 많이 와주세요. 여기로 많이 와주세요. 밤샷. 여름 이리 와 뵙و니티. 짜증나. 여기로는 더. 나아홉.